진짜 푸브는 확실하게 다 잡을때 도망갈 구멍이 없거든 형들 이번에 뭐해볼까? 재밌는거 없을까 이번에? 보스전에서 보스전에서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민혈이 부족합니다 메딕 S 오 fulfilled 그것은 근데 항상 자주 해봤는데 더 빡세긴 하白 근데 레더 S에서는 못하지 레더 S에는 좀 빡세 배불 수출해제 목표 2-1. 일단은 배럭더블 좀 해보자 어차피 여기 좀 생더블 주고 시작해야 되겠지 저기 이제 멀티를 좀 빨리 먹어볼게요 아 저 오늘은 좀 스폰은 힘들 것 같아요 이세님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테란이 안 좋지 이 맵은 토스가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생더블이 생더블 해도 일단 못 죽이거든 그거 자체가 일단 토스가 좋지 토스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저그저는 저그저는 할만 할 것 같은데 그 코스전이 빡세지 그 헤란도 뭐 생더블 하면 생더블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다 생더블만 하지 어? 코스의 생더블은 헤란이 생더블이랑 달라요 코스는 뭐가 와도 다 막을 수 있어 다 막는 생더블이고 헤란은 이제 생더블은 질러왔어 보면은 그냥 끝나는 생더블이고 안정감이 다르잖아 알겠습니다 어 진상님 어서오세요 일단 팩을 올려야겠다 자 아카데미로 사업할까 했는데 자 지금 우러면은 빌드는 괜찮지 대럭더블 했는데 상대가 이제 생더블이 아니다 아 아 백수모찌님 별풍선 열한개 감사합니다 아 백수모찌님 열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빠벳 빠벳드랍 한번 해볼까 빠벳드랍 배럭 배럭 늘려야겠다 배럭 못 때려 못 때린구나 빠벳드랍 빠벳드랍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벳드랍 빠벳을 빠벳을 바로 짓고 일단 아다리가 맞을라나 아 이게 좀 가난하긴해요 제가 건물을 또 막 지워야되가지고 아 명운이형 아이고 어서도 오랜만이시네요 아이고 어떤 일이신가요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저 근데 은효는 좀 파랗아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명운이형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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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우 이정도면 아 미데랄이 부족합니다 아 아 그런데 벌써 저녁이라니 나는 어 이제 시간이 빨리가는거 같애 어 아따 석 아따 아 자 이거는 이제 그 탱으로 이제 막아준 다음에 태워겠죠 아 그리고 드라군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잠싸면 돼요 어차피 평평 안 깨지고 평평 안 죽으면 되거든 자 이제 가겠습니다 드라군이 지금 다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희소식 지금 신날때가 아니야 자 이제 로봇이 올라갑니다 어 이거 는다고 자 이제 프로보는 진짜 잘 잤거든요 파이어뱃이 여기서 왜 파이어뱃이 내렸을까 어 야 쫓아가 쫓아가 내리면서 쫓아가 내리면서 다 잡겠읍이다 앞으로 싸그리 싸그리 야 진짜 싸그린데 어 어 잠깐만 나도 죽었다 어 싸그리 삼성 사그리 야 지금 이거라 봤네 삼성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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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하계 조건이 박건위 조건이 조건이 아꺼니! 좋아요. 이런거 좋아. 자, 베이스 좀 잡아주고요. 자, 대놓고, 대놓고 떨굽시다 대놓고. 이런거 잡아! 스플레쉬로, 스플레쉬로! 어? 난전이야 난전! 스플레쉬로! 드라곤을 잡았네? 근데? 뭐야? 파이오맵 지금 드라곤을 잡았네? 어, 어디서 오세요? 자, 시즌 5종돌시약스 등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오맵 계속 찍을게요.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제공안이 죽을 끄시려고요. 제공안이 죽을 끄시려고요. 미네랄이 곤보, 제시바랍니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옥저보가 나오죠, 옥저보가. 이게 시야 제거를 또 해야돼요, 옥저보가 오면은.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시야표가 미네랄이 부족하네요. 이게 중요하니까. 공업을 찍어볼까? 공업을 찍어볼까? 야, 근데 이제 드라곤이 좀 쌓이면은 좀 힘들텐데. 나 드라곤 코치가 좀 좋아. 나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이 그 라인을 뜯은 어, 이제는 안 걸러서. 스터렉도 지워주고. 약간 이제 양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예,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털어야지. 이쪽으로 드라곤이 반응할 거예요. 하지마, 양쪽이야. 어? 어? 여기까지 들었네? 아, 근데 야, 이젠 좀 힘들 것 같은데, 형들? 뭐, 드라곤 은근히 잘 잡는다던데. 뭔가 드라곤이 계속 수비적이니까. 근데 좀 힘들겠는데, 이제 작정하고 터는 거는? 목표로의 wear 말씀하십시오. 사회?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να 잘 잡고 숙쇼내.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혹시 그거야? 왜이따가 줌? 네이따가 줌? 자, 멀티 먹고? 멀티 먹고 좀 자, 이디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자, 그래도 이제 내가 이득 많이 받거든. 탱크를 이제 수비해주면서 아우 고참 아 뭘 있으면 어떡하냐 서멘트 지키고요 서멘트 지키고 우리 라인분을 구축해보자 앞마당 크루브를 좀 확실하게 털면 좋을텐데 야 여기도 복잡이가 있어 가볼까? 밀어 야 이번에 암바닥에 대놓고 떨어질게요 드라곤 3마리 밖에 없거든 드라곤 3마리 밖에 없거든 자 1분 잡아 1분 1분 금방 잡아요 금방 자 그리고 넥서스는 잘 죽이거든요 잘 깨거든 바이오베시 잠깐 한 눈 팔면은 지금 잘 깨네 야 넥서스는 잘 깨네 근데 여기서 3마리 떨어집니다 지금 지금 2분만 메딕이 안뽑냐구 약간 이제 불킹으로 가는거지 어? 메딕북을 다운 그 유닛으로 이제 한 한 대라도 더 치겠다는거지 어? 자 지금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멀티도 트리플도 없구요 네 세 마리는 세 마리는 안무섭지 어짜피 다 내리기만 하면 되거든 뭐야 넥서스로 뺄 수 있겠는데 요차하면 야 이제 범위 펄리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너무 펄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난 넥보스를 깼거든 이거 뭐 다시 놓치면 되는거군요 투스타 갑옷까 투스타 여기 여기 하나입니다 어? 삼들아 신으로 갑옷까 이제 야 여차하면은 그냥 드라곤이 때려면 넥보스를 때리겠다 한 한 바퀴 더 나오면 가볼까 자 이제 슬슬 나오죠 드라곤이 나오죠 야 이거는 근데 컴퓨터 잘하면 이제 막을 수 있는거고 자 여기서 한번 가보자 스캔으로 잘 보고 가야되요 이거 공중격 출항하면 안되거든 그리고 셔틀 자 둘을 뽑고요 자 가보자 이번에 넥서스 넥서스 노릴게요 이번에도 자 드라곤이 없어 자 일단 프루즈 확실하게 다 잡을게 도망갈 구멍이 없거든 야 운다 이거는 이제 1군이랑 건넘으로 막고 액서스 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맷이랑 같이 수비를 합시다 즈음 복지네도 가나라 같거든요 이거는 막지 어? 액서스도 없네 액서스 흠 수고하 씁니다 추천 화버칭만 눌러주세요 야 30점 오르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